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8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와 시설장 등 12명이 잇따라 확진돼 시설 관계자 17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와 동구 노래방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씩 추가됐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12명 추가되며 대전에서만 40명이 확진됐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선제검사 결과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확진 훈련병은 모두 77명으로 늘었고 천하에서도 보험회사 관련 연쇄 감염으로 5명이 추가 확진됐고 아산과 당진, 서산 등에서도 확산이 계속돼 충남에서만 모두 39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